한 번도 옆에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서비 서비 대방향 좋아요 보면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지금 대충 배웠구나 티가 나요 그쵸 그쵸 요즘은 보는 눈이 많아져서 열심히 해야겠네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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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만 한번 해 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로 좋습니다 천천히 자 1 2 3 1 2 3 1 3 1 2 3 1 2 3 왕성 왕성 1 3 2 2 2 3 2 3 2 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였지? 염지였나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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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희석이 형은 이거 쳐봤어요? 근데 형은... 음악을 말하시더라고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코드 맡기면 약간 헷갈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렇죠? 펀치고 편하시죠? 한 마디 단위로 이렇게 한 번 나눠서 해볼까요? 네, 금방 따라오시네요 네 마지막 F샵, D, C 있어요, 형 네,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웃어? 왜? 왜? 오랫동안 잘하겠네 네 하나, 둘, 셋 둘... 둘... 셋 둘 둘 둘 넌 셋 셋 셋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베이스 배웠어? 배웠어. 배워야 되는데. 저는 금방 할 수 있어요. 좋은 사람이 어렵지 않더라고요. 예전에 제가 한번 베이스 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밴드 형이 됐어요. 직장인 밴드 수준이라고요. 이걸 쳤거든요. 소리. 사장님. 쏘리 쏘리. 직장인 밴드 수준이요? 그때마다 입나는 데요? 클래식 기초가. 클래식 기파로 대학 가려고 3초였단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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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언제 왔어? 아, 어제 왔지. 나 그저께 왔어. 아, 그저께 왔어? 나도 왔다 갔어. 그저께 오셨어. 아, 진짜? 이게 킵업이야? 나 어떡해, 이거? 큰일 났다. 안녕하세요. 2번을 누릅니다. 야, 제가 오른손 맞은 줄 알지? 처음 할래? 왼손으로 2번을. 비슷하기만 처음. 아, 이게 하다가... 아, 떨려. 어떡하지? 나 살면서 처음 해봐. 어떡해. 아휴, 모르겠다. 형만 꽂아, 난 안 꽂아. 그래, 둘 다 꽂아봐. 뭐, 어떻게? 지금 한 거죠. 야, 버릇으로 예상을 하면 괜찮아. 어, 괜찮아. 아휴, 놀라지 마. 생각보다 잘 안다고. 깜짝 놀랐지? 야성이 걱정하러 나왔는데? 아, 좀 걱정해주세요. 넌 리도잖아. 야, 밀릴 것 같다. 아, 안 돼요. 네, 골쪽에 앉으시면 돼요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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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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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더 키워서 잘 안 들어. 나는 더 괴롭투를 밖에 안 들리는다 연기 시작해 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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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연습 기념사진 하나 찍나요? 좋죠? 첫 연습 기념사진 하나 찍어. 아 기타요? 서서요? 서서 찍어야 되니까. 아 예. 나도 서야 돼. 서서야 돼. 목격 해야지. 좋아 안 서서 돼요? 아 예. 아 예. 자 가봅시다. 오케이 갑시다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 그린. 아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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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약간 얘가 좀 빨리 들어오는. 아 이쁘다. 가볼까요. 아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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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계속 과생 남을 거라 한 번만 다시!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형이 편하셨죠 원래 여기는 몇백 번씩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야! 좋아요! 완전 좋아요! 죄송해요 그래도 재밌으시죠? 잘생겼는데 실드가 긴장됐나? 와... 아 그랬더니 안 쉬고 완전 진짜 엄청나셨는데요? 일단 녹음했어 어 얘 이름 좀 잘해주세요 내가 너무 메트로놈처럼 쳐버리면 늙지 않을까? 사람 눈이 안 나는데 그래 배우가 약간 사람 냄새가 나야돼 너무 인해 로봇이 같은 경우가 맞아 이 로봇이 같은 경우가 너무 잘 맞으면 안 돼서 내가 연기한 거야 약간 약간 사람 냄새 나는 드럼으로 약간 연기를 해가지고 휴먼 드럼 알지? 저도 좋아 저요 죄송합니다 휴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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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니까 합자도 그렇고 쓱 넘어갔던 게 안 넘어갔던 거 아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맨 마지막 것만 네, 그 필만 하시면 아, 괜찮았다? 네 그럼 나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잡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짤리겠다 갈려가지고 콜라병처럼 이렇게 그냥 연습하는 거보다 녹음하는 게 더 막 빨리 늘지 않아요? 빨라가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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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 사람 냄새는 안 흔들어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끝났어? 뭐 했어? 끝났어.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? 왜 그래? 이거 구경하다 가야 되고. 아니, 빨리 가. 아티스트.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, 너!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? 연석아? 아니, 나도 2시부터 했으니까. 상대 금방 끝났어? 금방 끝날 것 같은데? 와, 슥하다. 여기 앉아 있는데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해?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, 형. 걱정하지 마세요. 손으로 나오는 단결 TsV monitor St. 시작하기 안전한 Tod 잘 해주신데요? 네. 왜 이렇게 짓istas 도착 간식 Dolls 한 번에 따라서 다시 하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잘하고 계신 분 같아요 됐어 한 번에 따라서 한 번에 따라서 아, 예! 한 번에 따라서 잘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네, 감사합니다 아이, 좋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네,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, 어려워 파이팅이에요 괜찮은 거 같아요 아이, 좋죠 아, 네네, 한 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아, 여기가 어려워 아,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박자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C마이너는 좀 풀어주셔야 돼요 으따안 으따안 이래야 돼서 아, 근데 나도 풀고 싶지 아, 그래서 이거를 빨리 쥐러 가야 되는데 빨리 쥐러 가야 되는데 그게 되니 형, 나 갈게 어어, 파이팅 내일 와 내일 주신 다음에 응, 들어가 형, 일단 6시쯤 전화 파이팅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, 다시 할게요 네, 네 네 하하하하 네네 알겠습니다! 네 거의 다 왔어요 알겠습니다!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, 일단 제가 쳐볼게요 네 한 번 다시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,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CCD가 네 오케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 아이고, 아이고 어머, 여기 오셨죠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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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바로 해볼게요 이거 킵! 이거 킵 할 수 있을까요? 킵 킵 킵 킵 미디라서 사실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네 계속 해볼게요 네 저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니죠? 아 네 다 저기 무섭게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니요 다음대로 완전 말려가지고 그래? 한 번 더? 네 한 번만 딱 소리 해볼게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시간 많아요 아 이게 이게 이 마음을 알겠네요 이게 조금 조금에 되게 민감해지고 이러는데 네네 아 하나하나 공학인의 마음을 알겠네 한 번만 바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바로 해볼게요 한 번만 빙지가 많아요 한 번만 뮤직을 꼭 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열 번 더 해도 되니까 어 사람 엄청 유명해지는구나 이게 다른 애들도 그랬어요? 네네 안 그랬던 거 같아 합주랑은 또 완전 다르네요 네네네 합주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아니니까 합주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완전 다르나 네 기록에 남은 0이랑 똑같네 아우 아 맞다 원장님이 벌거벗은 거 같다 막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랬었지 너무 창피해요 이게 갤빈해지고 네 그것도 안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처음부터 한 번 들어볼게요 금방 끝나고 왜? 대목력치 표준만 완전 써보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들어보셨라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압조하는 느낌이 아니야 그렇죠 완전 느낌 0.001과 002의 차이야 근데 문제는 나만 하는 거 아니야 하이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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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아이고 낚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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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? 낚여 끝! 하하하하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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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여기만 앉으면 사람이 다 예민해진대 어제 다 그랬대 그래? 어제 누굴 있었어 애들? 연석이랑 경호랑 아 진짜? 연석이 다 딱히 이룰고 있었대 앉아 Trevor 드롱 드롱 다이우드 네 엔지니님 혹시 템포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? 예 메트로놈 네네네 메트로놈 그놈 좀 보내주세요. 지하철에 있는 그놈. 메트로놈. 지하철 놈. 네, 가시죠. 한 번 더 시작해. 네, 이거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처음에 봤는데. 네, 한 번 해볼게요.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한 번이요? 딱 한 번만. 아, 진짜. 딱 한 번만. 처음부터. 죄송해요. 한 번만 그냥 쭉 해볼게요. 아, 떨려. 잠시만요. 다시, 다시.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긴장했어. 박자가 좀 느린... 다시 해볼게요. 네, 해볼게요. 통 활동 están... 네, 한번 들어볼게요. 뮤트 때문에 미친데 진짜. 괜찮은 것 같은데. 어때요? 어떠세요? 한 rang 마نا 예쁘게. 아, 그런 لي seinem. 아니. 한 번 다시 해볼게요! 네... 이거 괜찮... 쓰겠어? 아... 아... 괜찮지? 김수용 잠깐만요 네.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고생했습니다. 한 번 나가서 처음부터. 한 번 더 처음부터. 고생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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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서도. 꾸여 꾸여. 나노로 쪼개고 쪼개고.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그냥. 사실 우리보다. 선생님들이 고생이지. 고맙습니다. 잘 만져주셔서. 빨리 보내주세요. 빨리 보내주세요.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. 하하하하. 오케이.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하하하. 네, 지금 거의 부활이예요. 어!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. 하하하. 하하. 앞에 따다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, 고맙습니다 아이고, 제가 잘 어울려 1, 2, 3, 4, 1, 14, 16, 16-16, 17-17, 17-19, 17-21, 37-19, 17-19, 17-21, 17-29, 17-29, 17-28, 19-23, 18-20, 17-29, 17-29, 17-29, 17,29,? 제가 들었 Essence 때 A По Voyage孔制 57인, 17-32, 18- lows 연once, Your kurikakis, 모을, 베이스 끝 역시 빨리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네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율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로니 나이 로니 나이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로니 로니 나이 로니 나이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로니 나이 로니 나이 로니 나이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로니 나이 로니 나아이 로니 나이 은 로니 나이 로니 나이 네. 그는 이 동안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날 왜 넌 그때만 떠났을까 너무 희극하던 그게 이후라면 잃을 수 있지만 남이 날 수 없는 걸 로디 나이 로디 나이 떠나던 그 모습이 나는 넌 로디 나이 또 로디 나이 기억 속에 나는 모습으로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깜짝 놀랐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다 계란은 너무 많이 먹는다 하지 말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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